지금으로부터 약 50억년 전 거대한 가스 구름이 반죽되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했고 별 주변엔 납작한 먼지 원반이 형성되었죠. 먼지 원반 위를 떠돌던 크고 작은 부스러기들이 다시 반죽되었고 별 주변을 도는 여러 행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의 과거 이야기이죠.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갓 태어난 어린 별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먼지 원반의 모습을 발견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엔 이제 막 새로운 행성이 반죽되면서 먼지 원반 사이에 큰 틈이 벌어진 모습도 관측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원시 행성 원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추정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돌멩이들이죠. 겉보기엔 하찮게 보이지만 이 작은 돌멩이들은 행성계에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성계 외곽에 얼어있던 물을 따뜻한 행성계 안쪽으로 끌고 오는 중요한 물 운반체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디테일한 역사까지는 관측으로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잼셉 관측을 통해서 이 작은 돌멩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듯이 원시 행성 원반의 돌멩이들은 외곽에 얼어있는 생명의 재료를 싣고 원반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최근 잼셉 관측으로 밝혀진 원시 행성 원반 속의 돌멩이들의 놀라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태어난 어린 별 주변에는 원시 행성 원반이 형성됩니다. 크고 작은 먼지와 부스러기 돌멩이로 채워져 있죠. 이 작은 돌멩이들이 다시 반죽되면서 덩치 큰 행성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원반 외곽에 있는 돌멩이들은 별빛이 닿지 못하죠. 그래서 온도가 아주 차갑습니다. 우주 공간의 물은 얼음이 되어서 돌멩이에 얼어붙게 되죠. 그런데 이 돌멩이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곁을 지나가면서 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잃은 돌멩이들은 서서히 궤도가 작아지고 원시 행성 원반 그 중심의 별 쪽으로 더 끌려가죠. 특히 질량이 더 무거운 덩어리일수록 빠르게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반면 가벼운 덩어리들은 에너지를 얻고 원반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죠. 이러한 돌멩이들의 이주 현상을 통해서 원시 행성 원반 외곽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들이 돌멩이에 함께 원반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별에 가까워지면 다시 뜨거운 별빛으로 인해서 이 얼음들은 증발하죠. 그리고 원반 중심엔 많은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중심 별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경계를 스노우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스노우라인 안쪽으로 더 깊이 끌려간 돌멩이 표면에서는 얼음이 모두 수증기로 변하게 되죠. 우리 태양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지구에 고여있는 많은 물들은 오래전 태양계 외곽에서 안쪽으로 유입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얼음을 씻고 태양계 안쪽으로 이동하는 돌멩이들의 이주가 없었다면 현재 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구 궤도까지 이렇게나 많은 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별 탄생 지역에서 이런 원시 행성 원반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특히 알마 전파망원경은 원시 행성 원반을 관측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원시 행성 원반들이 이제 막 탄생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죠. 심지어 그 중에는 새로운 행성과 그 주변 새로운 위성까지 반죽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PDS-70 항성계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돌멩이들이 얼음을 씻고 이동하는 모습을 관측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아주 기발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잼셉을 통해 네 가지의 어린 별과 그 주변 원반을 관측했죠. 그런데 그 중 두 개는 원반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개는 훨씬 넓은 크기로 원반이 펼쳐져 있죠. 넓은 원시 행성 원반에선 새로운 아기 행성이 반죽되면서 만들어진 중간중간 벌어진 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중간에 틈이 벌어지지 않은 작은 크기의 원시 행성 원반이라면 원반 외곽에 있는 돌멩이들은 끊임없이 원반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수증기가 행성 원반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반면 중간중간 새로운 행성이 만들어지고 틈이 넓게 벌어진 원시 행성 원반에선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간중간 원반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원반 외곽의 돌멩이들이 그대로 원반 안쪽까지 흘러가지 못합니다. 원반 외곽에서 얼음이 얼어있던 돌멩이들은 원시 행성 원반 중심까지 끌려오는 경우가 훨씬 적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 원시 행성 원반 중심에선 더 적은 양의 수증기가 확인됩니다. 천문학자들은 크기가 작은 원시 행성 원반 두 곳 그리고 크기가 커서 중간중간 틈이 벌어진 원시 행성 원반 두 곳에서 특히 원반 중심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검출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젬셉의 미리 장비를 통해서 파장이 긴 중저개선대역에서 수증기가 방출하는 미체 흔적을 포착했죠.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크기가 큰 원반과 작은 원반 모두 수증기가 검출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수증기와 훨씬 차가운 수증기의 분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대략 800K 수준으로 달궈진 뜨거운 수증기의 양은 크기가 작은 원반과 큰 원반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합니다. 즉 둘 모두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양의 수증기가 별 근처에서 뜨겁게 달궈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온도가 대략 100에서 300K 정도에 당하는 차가운 수증기의 분포는 다르게 관츠됩니다. 크기가 작은 원반이 큰 원반에 비해서 훨씬 높은 함량의 차가운 수증기를 품고 있죠. 이것은 크기가 작고 중간중간 틈이 벌어지지 않은 원시 행성 원반 상에서 원반 외곽에 얼어있던 돌멩이들이 얼음을 싣고 행성 원반 안쪽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성계 원반 외곽으로부터 생명의 재료를 싣고 따뜻한 행성계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드디어 관측으로 확인된 것이죠. 특히 이번 분석이 가능했던 건 잼셉의 압도적인 관측 성능 덕분입니다. 이번에 관측한 원시 행성 원반은 사실 앞서 스피처 저교선 망원경으로도 여러 번 관측했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스피처는 잼셉에 비하면 분해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같은 저교선 대역의 빛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이지만 그 먼지 원반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했죠. 실제로 스피처와 이번 잼셉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잼셉이 얼마나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젠 잼셉의 관측을 통해서 단순히 별과 행성 수준의 형성뿐 아니라 물을 비롯한 생명의 물질이 유입되고 이동하는 모습에 되기까지 더 디테일한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오래전에 이런 순간이 끝나버린 우리 태양계에선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머나먼 우주에서 우리 태양계가 경험했던 과거의 순간을 다시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는 이런 어린 행성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태양계의 과거가 어땠을지 간접적으로 추억할 수 있죠. 아마 수십억 광년 먼 거리에 떨어진 다른 외계인들이 우리 태양계를 지금 보고 있다면 그들에게 보이게 될 우리 태양계의 모습도 이제 막 반죽이 시작된 원시 행성 원반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겨우 원시 행성 원반 네 곳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원시 행성 원반을 제임셉으로 관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은 원반과 큰 원반 사이에서 뜨겁고 차가운 수증기의 분포와 함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지구에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겠죠. 우린 어쩌면 이 사소해 보이는 우주 돌멩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